빨리 모시고 무대 인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뜨거운 박수를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 감독님부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PMC 덕분에 감사드립니다. 네, 날씨도 주는데 이렇게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영화 보신 거죠? 네, 재미있게 보셨기를 바라겠습니다. 남은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하정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좀 정신 없으셨죠? 네, 맞아요. 아주 어지럽고 좀 그러실 거예요. 좋은 기억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좋은 연말 되시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여기서 이렇게 인담하셨습니다. 아, 2017년도가 너무 많은데 이렇게 마지막 주말에 저희 영화 선택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뭐, 영화 좀 어지러우셨죠? 네, 그리고 이렇게 좋은 점이 보이신다면 주변에 많은 추천과 좋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정말 잘 보내시고요. 네, 행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저희 영화 보시면서 강렬한 이미지, 강렬한 에너지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래서 조금 자리에서 주저앉아 못 일어나시는 분이 계실까봐 응급 세트를 좀 마련했습니다. 네, 저희 선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보신 분들이니까 사실 왜 앞에 분들 위주로 선물 드리는지 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. 네, 선물 많이 준비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지금 여기 특히나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사진을 너무 많이 찍으시는데요. 좀 너무 많은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각종 SNS, I love school, 싸이월드, 세이클럽 이런 곳에 많이 좀 전파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들의 파급력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드리고 가겠는데요. 네, 많이 많이 멀리 멀리 자랑해 주세요. 네, 자랑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